여러분 여러분 저희 라이브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라이브 다 붙었어요 진짜 라이브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저희가 교통대까지 교통대까지 맞는데 사진으로 남기고 싶어서 여러분 사진 해보고 괜찮아요? 교통대 포즈 있어요? 없어요? 그럼 어쩔 수 없죠? 이제 스테이지 다 같이 하는거 어때요? 좋아요 너무 좋으니까 한 소음으로 하트 어머 어머 우와 좋아요 좋아요 왜? 이게 뭐죠? 이게 뭐죠? 저희가 유형에 비추졌나요 약간 무시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하나 둘 셋 그거 아니하니까 하지마 하지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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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갈게요 뭐지? 다 한 번 더 하나 둘 셋 스테이시 잠깐만 스테이시에서 한 거예요? 뭐만 하는 거예요? 맞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귀여워 맞아요 저 당황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 오늘 몇시부터 있었어요? 괜찮으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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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괜찮아요 이거 진짜 에너지가 떨린다 스테이시에서 또 봐요 어 스테이시 콘서트 보세요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여기 앞에 두 분이 되게 씻고 어 저기 됐다 짱 됐다 그 윙크버그 윙크버그이라고 저희 공식 운동선을 늘어나도 있어요 네 굉장히 좋은데 네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분들 이제 다 스윗 될 수 있겠네요 저 예 제가 보기에는 이미 스윗이에요 이미 스윗 아니었어요? 네 와 어 뒤에서 소리가 안 들리는데? 진짜 이런 거 스테이시인가요 고마워요 오늘 스테이시가 안 와서 기분 전차 소리 질어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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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가수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오늘 너무 흥리나고 가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최고 너무 재밌어요 아쉽지만 못하다가 심 Pretty писate 마지막quir Ķ은 모덥인데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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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아실 만한 중이고 미안해 Skol 어떻게 아셨지? 삠 uw 와 우리 진짜 많이 왔다 일단은 엔닉 마지막 부분은 A셉이에요 지금부터는 A셉이에요 그럼 우리 A셉 판을 불려드릴까요? 여러분 같이 불러줄 수 있죠? 네 하나 둘 셋 어머 너무 완벽해요 여러분 됐어 그럼 여러분 이 느낌 그대로 마지막 곡 A셉에 기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운 만큼 즐겨주세요